안녕하세요. 저는 황혼 육아로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는 60대 여자예요. 지난 겨울은 유독 추워서 얼른 봄이 오길 기다렸는데 요즘은 오미크론 때문에 더 난리라서 따뜻한 봄을 제대로 만끽하지도 못하며 지내고 있네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 밤잠도 짧아져서 하루가 어찌나 긴지 바쁜 아들 내외를 대신해 어린이집을 다녀오는 아이를 봐주는 일이 아니라면 홀로 적적해서 어찌 보냈을까 싶어요. 그러니 손주 봐주는 게 힘들지 않냐고 죄송해하는 아들 내외에게도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해줄 수밖에요. 나이가 들수록 초저녁 잠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손주가 자기 집으로 가고 나면 4시간이 나서 좋아하는 연속극을 보려고 소파에 누워있다가 눈을 뜨면 어느새 한밤중이 되죠. 다시 눈을 감아보지만 잠은커녕 정신만 또렷해지고 그 길로 새벽동이 트는 것까지 보면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자고 싶은데 더 이상 잠들지 못하는 고통은 제 나이대에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새벽엔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서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모두가 잠든 그 고요한 시간이 저는 참 싫더라고요. 마구잡이로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저를 많이 괴롭히는 과거 중에 하나죠. 생각만으로도 가슴을 치게 만드는 그 사연을 이 새벽에 한번 적어봅니다. 넋두리로 여기시고 들어주세요. 아들의 아버지인 남편을 만난 건 부모님이 주선하신 선자리였어요. 고지식한 아버지였기에 연애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스무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선자리를 알아보신 분이었기에 저도 당연한 수순으로 뜻을 따랐어요. 몇 번의 선을 보고 난 뒤 남편과 만나게 됐고 저보다 세 살이 많았던 남편은 도배 장판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선을 보면서 나눈 대화 속에 시댁도 잘 살고 건물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라 나름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졌죠. 현주 씨, 나랑 결혼하면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제가 마음에 든 남편은 그렇게 큰 소리로 장담을 했고 박력 있게 말하는 그 모습이 싫지는 않더군요. 게다가 제가 마음에 든다는 듯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표정으로 쳐다보니 여자된 입장에 기분이 좋기도 했고요. 게다가 아버지가 마련하신 선자리였기에 제 의견이 크게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그는 맞선을 보고 얼마 안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랑이란 감정이 없이 이루어진 결혼이었지만 이왕 하는 결혼, 남편과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당연히 자식도 줄줄이 낳고 화목한 가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고 그 흔한 고부 갈등도 잘 이겨낼 자신감도 있었죠. 당시에는 지금보다 시어머님의 권위가 더 셌잖아요.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감히 며느리가 토를 달지도 못할 그런 시절이니 고부 갈등이라고 말할 정도도 안 됐죠. 그런 시절임에도 다행히 시부모님은 저를 예쁘게 봐주셨어요. 남들이 하는 그런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게 가까웠고요. 남편도 일이 마치면 바로바로 집으로 왔고 저에게 애정표현도 참 많이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참 재밌는 사람이라 저를 웃게 해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그 사람의 노력이 눈에 보여서 저도 남편에게 잘하고 싶어졌던 순간이 있었어요. 자상한 남편에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 든든한 경제력까지 이제 막 결혼한 새댁에서 걱정 없이 지낼 조건들이었지만 남편이 저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얼마 가지 않아 알게 됐어요. 뭐요? 대출이 90%라고요? 어, 몰랐어? 당신이 얘기를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었나? 내가 얘기를 안 했었나? 결혼을 하고 난 뒤 돈을 계획적으로 쓰기 위해서 남편의 수입 통장을 관리하게 됐고 그러다가 매달 목돈이 은행으로 들어가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의아했던 저는 남편에게 확인을 했는데 글쎄 그 돈이 건물 대출금이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 건물이 실은 90%가 은행 소유였던 거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누가 돈 모아서 건물 사? 다 빚내서 사서 건물값 오르면 차익 보는 거지. 걱정하지 마. 몇 년만 있으면 껑충 뛸 테니까.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며 저를 타일렀어요. 모두 투자 명목으로 하는 거라고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며 얘기를 하는데 그쪽으로는 아는 것이 없던 저는 남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수입이 적은 금액은 아니었던지라 알아서 잘 하겠지 여겼고요. 그런데 신혼 초에는 분명 여유가 있던 생활비가 갈수록 쪼달리는 게 문제였어요. 집안 가게를 제가 관리하면서부터 드러난 문제였죠. 대출금이랑 보험료 등 매달 나가는 돈을 제외하고도 시부모님 용돈에 생활비까지 쓰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애도 없이 둘만 쓰는 생활비가 뭐 그리 많이 나가겠어요. 모두 대출금이랑 이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남편의 약속은 결혼한 지 반년 만에 깨지고 말았죠. 그걸 깨닫고 나니 속은 기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한 결혼을 물릴 수도 없고 요즘이야 이혼이 흔하다지만 저때는 한 번 시집을 가면 그 집 귀신이 돼서야 나올 수가 있으니 끝까지 안고 갈 수밖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집을 올 때 저한테 비상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 어머니가 혹시나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챙겨주신 돈이 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받은 용돈들을 모두 저축한 통장과 결혼 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 거기에 엄마가 좀 더 얹어서 제법 큰 돈을 통장에 넣어주셨거든요. 현주야 이거 비상금으로 두고 써. 엄마 나 주지 말고 엄마 써요. 나 예단에 혼수까지. 돈 많이 들어갔을 텐데. 너 결혼할 때 주려고 따로 모아둔 돈이야. 그러니 네 거지. 그냥 가져가. 응? 엄마.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건네시던 엄마는 눈물을 훔치시며 애써 서운한 표정을 숨기셨어요. 그 눈물에 저도 그만 울음보가 터져서 둘이 한참이나 부둥켜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생활이 풍족할 때도 있었지만 사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일이 잘 안 돼서 생활이 빠듯할 때도 있었는데도 그 돈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신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시집가서 잘 살라고 챙겨주신 그 비상금을 쓰고 없어지는 생활비로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남편에게 제안을 한 가지 했어요. 남편이 도배 장판을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것과 연결해서 인테리업을 제가 하겠다고 했죠. 당시에는 맞벌이하는 집도 잘 없던 시절이라 제가 사업을 하겠다는 말에 남편이 정말 많이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게 당신이 할 수 있겠어?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 당신이 도와주면 되죠. 일이 처음이긴 하지만 배우면 되는 거고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 벌이로 우리 생활하는 거 빠듯한데 애라도 생기면 더 힘들어질 거잖아요. 내 나이에 직장을 갖는 것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남편은 갑작스런 제안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더군다나 시댁에서 결혼을 했으니 바로 아이를 가져서 낳길 원하셨는데 제가 일을 한다고 하면 안 좋아하실 게 뻔했고요. 그래도 저는 밀어붙였어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같이 하면 시간 조절하기도 좋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며 좋은 점을 계속 강조했죠.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니 남편은 마지못해 찬성을 했고 그렇게 같이 부부 인테리어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엄마가 주신 비상금을 몽땅 털어놓고 은행에 대출도 더 내고 해서 차리게 된 가게.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아이디어를 내고 홍보를 하러 다니는 등 온 신경을 모두 가게에 쏟으며 지냈어요. 그나마 남편이 하던 일이 있으니 소개가 곧장 들어왔고 그 한 집이 물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했어요. 마치 내 집을 설계하듯이 정성을 쏟아낸 첫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자 자신감이 붙은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과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디자인과를 나와서 그런지 제가 하는 인테리어마다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남편도 기대 이상으로 제가 일을 잘하니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요. 그래도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틈틈이 인테리어 공부를 해가며 점점 저의 실력을 높였죠. 자신감이 붙고 성과가 있다 보니 저의 자신감은 갈수록 높아지는 것과 달리 친정엄마는 도통 임신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저 때문에 걱정이 늘어지셨죠.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이도 안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일만 하면 어떡하니 사돈댁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 곧 가질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자리 잡을 거고 지금 직원도 구하고 있어 그 직원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고 바로 애 가질게요. 이거 사! 니가 임신하고 싶다고 하면 바로 되는 건 줄 알아? 이렇게 자꾸 미루다가 어쩌려고 그래? 알았어요. 곧 임신 소식 들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엄마는 사돈댁에 눈치 보인다고 일 그만두고 얼른 아이 가지라고 날리셨어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으나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일을 손 놓고 싶지 않았던 저는 조금씩 임신을 미루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결혼 3년 차에 찾아온 아이였죠. 일에 쫓기면서도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임신이 된 거라 얼마나 기쁘던지 게다가 마음에 드는 직원을 구해서 일도 여유가 있을 때였거든요. 여러모로 시기가 딱 좋을 때 임신이 돼서 얼마나 좋던지 양가 부모님도 기다리던 임신 소식에 정말 기뻐하셨고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 좋아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했어요. 일이란 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니 일감이 물밀듯이 들어오더라고요. 소개에 소개가 이어지고 점점 명성도 쌓게 되면서 저희는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됐어요. 도배 장판 일만 할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입이 생기자 남편의 입꼬리는 내려올 줄을 몰랐고 시부모님 역시 너무 좋아하셨어요. 일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친정엄마의 종잣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저는 엄마한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주신 비상금의 두 배를 통장에 넣어서 다시 엄마께 드렸죠. 세상에 이 돈을 왜 다시 줘? 엄마, 우리 이렇게 잘 풀린 건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챙겨준 비상금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야.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너랑 초서방이 다 한 거지. 우리 이제 돈 많아. 그러니까 이 돈 그만 넣어놔요. 응? 엄마는 돈이 너무 많다며 거절하셨지만 저는 억지로 엄마 주머니에 넣어드렸어요. 매번 딸 가진 죄인처럼 시댁 눈치 보고 사위 눈치 보셨던 엄마에게 그 정도를 해드려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라도 챙겨드리니 제 마음이 오히려 든든해지더군요. 시간이 흘러 저는 아들을 출산했고 여전히 저희 가게는 성업을 했어요. 가게의 직원도 하나 둘 늘어났고 아파트 인테리어만 하던 일감도 점점 거래처가 늘어났죠. 일이 잘 되면서 집안 형편은 점점 나아졌지만 저와 남편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죠. 아들이 태어나고 저는 아들의 육아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아닌 밖에 있는 여자들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흔하고 흔한 레퍼토리인 외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남편은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디서 자고 오는지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못 보던 속옷을 입고 있고 옷에 여자 향수를 묻히고 다니는 등 제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도록 허술하기 짝이 없었어요. 처음 남방에 묻은 여자 화장품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바로 추궁을 했고 남편은 접대차 가게 된 술집에서 묻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때는 외도에 확신이 없었기에 일 때문에 생긴 거라는 말에 넘어가긴 했지만 제 기분이 괜찮을 리는 없었죠. 그 이후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유심히 살피게 됐는데 얼마 안가 저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딴 여자와 바람이 난 게 확실하다고요. 퇴근해서 집에 온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바람 났냐고.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군요. 본인도 그게 나쁜 짓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건지 절대로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하더군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계속 아니라고 우기니 저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요. 그날 이후 조심하는 척 하더니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을 저에게 들키고 말았죠. 야시시한 옷을 입고 남편의 옆에 찰싹 붙어서 히히호호하는 여자를 보니 눈이 뒤집히더군요. 마침 계절이 바뀌어서 남편 옷을 쇼핑하고 나오던 길에 그 장면을 본 저는 냅다 달려서 쇼핑백으로 남편의 뒤통수를 갈겨버렸어요. 옆에 있던 상간녀는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저를 말리고 저는 미친년처럼 날뛰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구경하는 시선을 보냈지만 남사스러울 것도 없었고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남편이 한사코 말려서 겨우 진정을 하고 집으로 왔고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성민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응?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각서든 지장이든 적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줘 응? 내가 바람피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며 그런 거 아니라고 나한테 소리 질렀잖아 근데 내 뒤통수를 쳐도 이렇게 쳐? 잘못했어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응? 한 번만? 빼도 박도 못하고 걸린 사람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더군요. 맘 같아서는 정말 갈아마셔도 시원찮은 기분이었지만 애 아빠잖아요. 제 감정과 별개로 내 아이의 아빠라는 이유로 맘 내키는 대로 할 수 없는 것도 화가 났어요. 결혼할 때는 유머러스하고 당찬 모습의 매력을 느꼈었는데 그 매력이 저만 느낀 건 아니었던 거죠. 일이라는 핑계로 밖으로 다니면서 온갖 끼를 다 흘리고 다녔을 남편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누구에게 속상한 이 마음을 말도 못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각서 한 장에 넘어가줬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뭐든 처음 한 번이 어렵다잖아요. 남편은 저에게 한 번 걸려놓고는 또다시 저 몰래 바람을 폈어요. 오히려 저에게 안 들키려고 더 주도 면밀하게 행동하면서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저는 남편의 머리 꼭대기에 있었고 번번이 걸렸어요. 그때마다 저에게 손이 발인 양 싹싹 빌었고 저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 감아주는 게 반복이 됐죠. 아무리 아이가 눈에 밟혀도 자꾸 반복되는 바람 앞에서는 얄짤 없이 돌았었어야 했는데 맘 약하게 그러질 못했는지 지금 와서 너무 후회가 되지만 그때는 그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와 가정을 위해 내가 눈 감으면 눈 감으면 조용히 지나간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끝이 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게 눈 감고 산지가 10년 어느덧 아들은 20세 성인이 됐고 아들의 대학교 입학을 기념으로 저녁을 먹는 자리에 남편 아니 그 사람은 자신의 내연녀와 함께 자리에 참석했어요. 아들도 있는 자리에 버젓이 상간녀를 데려온 그 사람은 당당하게 저에게 요구하더군요. 이혼을요. 이제 성민이도 다 자랐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자고 당신도 나랑 한 입을 덮고 못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각자 인생 즐기면서 살자고. 아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 내연녀를 데리고 온 아빠라는 사람이나 머리에 뇌는 마치 장식인 양 쫄래쫄래 따라 나온 상간녀나 둘 다 정상은 아니었어요. 부끄러움 같은 건 잊고 사는 건지 너무나 당당한 그 남자의 얼굴을 보면서 속이 미식거리더군요. 결국 그 자리를 박차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저를 따라 당황한 아들이 쫓아왔고요. 엄마 그냥 아빠랑 이혼해요. 더 이상 이렇게 참기만 하시는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성빈아 10년이나 참고 산 보람도 없이 이제 끝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안 되겠어. 그 두 년놈들 상판에 딱이나 올리고 나올 걸 그냥 나온 게 한이 될 정도였죠. 내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참고 산 줄도 모르고 아직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인간을 무슨 기대로 참아줬나 싶은 게 내가 등신이다 싶었어요. 그날 친구를 만나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술 해독이 안 돼서 잘 마시지 않던 건데도 그날 따라 갈증이 나듯이 계속 입에 들어가더군요. 안 하던 짓을 하니 친구도 놀라고 이혼을 결심한 제 얘기에 또 놀라고 다음날 숙취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그렇게라도 쏟아내고 나니 생각이 정리가 되더군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그 인간을 만났어요. 니가 바라는 대로 이혼해줄게. 정말이야? 와 웬일이냐? 내 말을 다 듣고 야 이럴 거면 진작 해줬으면 얼마나 좋냐? 이혼하자는 제 말이 그렇게도 좋은지 빙글빙글 웃으면서 말하는 그 남자를 보며 내가 왜 그동안 참고 살았나 회의감이 들었어요. 아이 아빠라는 생각에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남자라고 여겼었는데 이혼을 하기로 맘먹고 바라본 남자는 보통 형편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허상을 붙들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그러느라 아까운 내 청춘을 다 보낸다 싶었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자 싶었죠. 나도 이혼하고 먹고 살아야지. 그동안 모은 재산도 많잖아. 아니 설마 그거 혼자 꿀꺽 하려는 건 아니지? 염치라는 단어는 몰라? 어쩜 그렇게 낯짝이 두꺼워? 헤어지는 마당에 우리 인신 공격은 하지 맙시다. 나는 정정당당히 내 몫을 요구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그 돈 너 혼자 번 거는 아니잖아.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안 해줄까? 법적으로도 다 정해진 게 있는데 굳이 말로 꺼내서 밑바닥을 보이는 그 남자를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애초에 이렇게 재산을 모으게 된 게 누구 덕인데 일어나 싶고 내가 그동안 참 헛살았다 싶은 마음에 속이 문드러졌어요. 거기다 이 인간은 한술 더 떠서 재산 분할 소송까지 걸더군요. 제가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안 든 거였어요. 이혼의 원인 제공을 한 당사자가 재산 분할 소송까지 거니 법원 쪽에서도 어이없어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 인간은 저에게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술수를 썼고 이혼하는 마당에 참 더러운 꼴까지 보게 되니 저는 점점 지쳤어요. 원하는 걸 줄 때까지 제 바지까랑이를 잡고 안 떨어질 것 같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일으킨 인테리어 사업체를 그냥 넘겨버렸어요. 혹시 죽더라도 나한테 알리지 말고 알겠어? 아 비차 마찬가지야. 너하고 그동안 살면서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너 모르지? 너 남자 숨통을 꽉꽉 쬐는 희한한 취미 있어. 나중에 딴 남자 만나더라도 그러지는 마라. 또 그러면 나처럼 도망갈지도 몰라. 결혼 생활 동안 제가 한마디를 하면 열마디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성정은 어디 가지도 않고 이혼하는 날까지도 그렇게 못난 말을 퍼붓더군요. 그러면서 마중 나온 상간녀의 엉덩이를 만지며 유유히 떠나는 그 인간의 뒷모습을 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었어요. 자식까지 낳고 산 여자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을 수가 있나 싶은 게 차라리 이렇게라도 헤어지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제발 다시는 저 인간과 엮이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랬어요. 이혼을 한 뒤부터 저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인테리어 회사는 전 남편에게 넘겼지만 프랜차이즈 가게도 몇 개 있었고 임대업을 하는 빌딩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었죠.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운동도 시작하고 재즈댄스 학원도 등록해서 취미활동도 했죠. 그동안 바람피는 남편에게 가있던 신경들을 나 자신에게 돌리고 나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군요. 주변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보기 좋다고 하고요. 이혼하는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어찌 보면 그게 터닝포인트가 돼서 제가 마음을 달리 먹게 된 계기가 됐죠. 아들은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대학 때부터 사귀던 사이라 저랑도 잘 지내던 여자아이였는데 끝까지 그 인연을 잘 이어가서 결국 결혼까지 맘먹었더라고요. 사돈이 될 집안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사셨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며느리는 성격도 참 차분하고 예뻤어요. 그런 며느리가 저도 마음에 쏙 들었고요. 결혼식 날을 잡고 아들이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 결혼식 날 아버지도 부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뭐? 니 아빠? 사실 엄마 이혼 후에도 아빠한테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엄마가 속상하실까 봐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 남자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었다는 아들의 말이 좀 의외더군요. 여자 뒷꽁무늬만 따라다니면서 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애비라고 아들 생각이 난 모양이었죠. 정말 맘 같아서는 다시는 그 인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평생에 한 번 있을 아들의 결혼식이고 사돈될 사람들 면도 있고 해서 아들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드디어 아들의 결혼식. 되도록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결혼식 당일에 식장으로 바로 오라고 통보를 넣은 터라 결혼식 시간에 맞춰 손님 맞이를 한다고 서 있었어요. 곧 꿈에라도 보고 싶지 않은 그 얼굴이 나타났고 그 곁에는 상간녀 꼬리를 달고 있더군요. 참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에 제 인상이 돌아간 모양이었어요. 그 오랜만에 보는 얼굴에 대놓고 인상 쓰는 거 아니야? 여기가 어디라고 꼬리를 대고 나타나는 거야? 어허 거 말 조심해. 우리 엄연히 부부야. 저와 이혼 후에 그 여자랑 혼인신고라도 한 모양인지 부부라고 당당히 밝히는 꼬라지에 제 배알이 꼬이더군요. 주위에 보는 눈도 많고 해서 말을 아끼고 오는 손님들을 받고 있는데 이혼한 부부가 같이 서 있으니 다들 놀란 표정들을 짓더군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몇 시간만 참자 참자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그 둘은 서로의 귀에 속닥속닥이면서 아주 꼴사나운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애써 모른 척하며 있는데 제 귀에 다 들리게 말을 하더군요. 원래는 당신이 저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그치? 에이 왜 그래요? 저 여자 다 듣는데. 아니 지금은 나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자네니까 엄연히 자네가 적임자지. 속이 부글부글 끓더군요. 입에서 욕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입을 떼려는 순간에 아들이 제 손을 잡더군요. 엄마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다시는 아빠랑 이렇게 같은 자리에 계실 일 없어요. 네? 정말 아들 얼굴을 봐서 그 순간에 겨우 참고 넘길 수 있었어요. 앞으로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 꾹 눌러 참고 결혼식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요. 무대 위에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는 한 쌍의 백조처럼 정말 아름다웠어요. 부디 아들은 나처럼 힘든 결혼 생활을 하지 않기를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결혼식이 흠없이 끝나야 했고 무사히 모든 행사가 끝날 수 있었어요. 아들 내외는 강남에서 영어 학원을 크게 운영했어요. 결혼 전부터 아들이 운영하던 학원이었는데 며느리와 결혼을 하면서 확장을 하게 됐죠. 둘 다 젊어서 그런지 운영에 대해 애착이 남달랐어요. 둘만의 목표도 있었고 앞으로의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도 며느리는 꼬박꼬박 저에게 안부 인사를 하면서 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애를 쓰더군요.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어찌 안 이쁠 수가 있겠어요. 먼저 며느리를 본 친구들이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저는 며느리가 딸처럼 예뻤어요. 게다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까지 돼서 정말 축하할 일이 주를 이어 생겼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아들 내외와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됐어요. 상민 씨, 아버님이 입금 안 됐다고 전화하셨던데 오늘 송금해 드렸어? 어? 아, 어, 아까 보냈지. 송금이라니? 얘기를 듣던 제가 송금이 뭐냐고 묻자 아들 내외가 당황해서 쳐다보더군요. 아들은 이미 변명거리를 생각해내느라 머리를 굴리는 게 많이 보였고요. 저는 숨길 생각 말고 이실 짓고 하라고 했고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말을 꺼냈어요. 그게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뭐? 돈? 그래서 네가 돈 보내준 거야? 어, 뜬금없는 전남편 얘기에 저는 그만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게다가 그 남자가 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비밀로도 하지 않는 듯이 며느리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낯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그 사람 돈을 왜 해줘? 또 연락 오면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연락 끊도록 해라. 네, 어머님. 설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니? 예상대로 결혼 후 몇 번이나 돈을 그렇게 해준 것 같았어요. 저는 애들이 대답하는 게 시원치 않아 보여 더 캐물었고 알고 보니 아들의 새 엄마가 된 그 내연녀와도 몇 번이나 학원에 왔다는 소리를 해서 깜짝 놀랐죠. 갑자기 두통이 오는 것 같아 눈을 감고 있으니 아들이 놀라서 살폈어요. 엄마 이러실 것 같아서 얘기 안 한 거예요. 어, 엄마 괜찮아요? 병원 갈까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나 내 말 들어. 다시는 그 둘이 오더라도 맞장구 쳐주지 마. 알았니? 네.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 번 더 당부를 했고 아이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소란이 일까봐 달라는 돈을 주고 말았다고 하던 아이들은 제가 알게 됐으니 이제 그러지 않겠다며 몇 번이나 확인을 해주더군요. 아버지라는 인간이 결혼도 한 아들에게 손벌리고 그런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둘은 저기 멀리 낯선 해외로 보내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렇더라도 어쩌겠어요. 아들 주변에 서성이지 않기를 바르는 수밖에요.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한 며느리는 그 해 아들을 쏙 빼닮은 손자를 저에게 안겨줬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작디작은 손자를 안아드는데 어쩜 그리 아들과 빼다 박았는지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이 생각나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작던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 의젓한 모습을 보이니 세월 흐르는 게 새삼 느껴져서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제 바람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아들 내외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고요. 비록 내 결혼 생활은 엉망진창이었지만 그것과 반대로 아들은 잘 살 거라는 믿음에 한치도 의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만큼 제 눈에 아들 가족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출산한 며느리는 1년 정도 집에서 손주를 돌봤고 그 후엔 다시 학원으로 복귀를 하게 됐어요. 어린 자식 때문에 일하러 가는 걸 내켜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공부도 때가 있듯이 일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걸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했기에 흔쾌히 그러라고 했죠. 손자는 베이비시터와 제가 봐주기로 하고요. 베이비시터가 손 가는 건 거의 다 했기에 저는 곁에서 아이를 지켜봐 주는 것만 했어요. 그렇게 해주는 것만도 며느리는 많이 고마워했고요. 황혼 육아를 시작한다고 친구들이 반대를 많이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이 좋았어요. 손주가 자라는 순간순간을 제 눈으로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어찌나 좋던지. 요즘 자식도 많이 안 낳는 추세잖아요. 이 순간이 언제 또 오겠나 하는 생각에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만든 게 더 space있는 게 아니라 이부인의 가르침이 사람들이 계속 보내주고 있는 것만 첫 번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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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이는 겉으로 표시가 나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죠. 손자가 열 살이 되니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지더군요. 놀이터에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도 하고 학원도 알아서 혼자 다니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항상 제가 집으로 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며느리가 집에 오면 저는 집으로 오고 그랬어요. 그날도 당연히 저녁에 아들 집으로 갈 예정이었고 그날은 손자가 좋아하는 수제 돈가스를 만들어 먹일 오량으로 오랜만에 솜씨발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며느리가 아들을 데리고 갑자기 왔더군요. 얘야, 어쩐 일이야? 내가 저녁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 제가 시간이 나서 데리고 왔어요, 어머님. 밤에 날씨도 쌀쌀한데 제가 퇴근하고 데리러 올게요. 뭔가 쫓기듯이 며느리는 손자를 두고 가버렸고 저는 어리둥절해서 손자에게 물어봤죠. 오늘 무슨 일이 있냐는 제 질문에 손자는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비밀이에요. 지금 저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와 계셔요. 손자의 말에 놀란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짐작이 되더군요. 어제 저녁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서 저희 집에서 자고 갔어요. 어제는 며느리가 일찍 퇴근한다고 안 와도 된다 해서 아들 집에 가지 않았는데 오지 말라는 사정이 따로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현우야, 옷 입어라. 할머니랑 집으로 가자. 속에서 열불이 나더군요. 그래서 손자의 손을 잡고 아들 집으로 곧장 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이미 현관 밖까지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고 마치 잔치집인 양 전부 치는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거침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한상 차린 음식이 있었고 거실 소파에서 히힛락락거리며 TV를 보고 있는 전 남편과 그의 부인이 있더군요. 그 둘은 갑자기 들이친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찾아서 부엌으로 가니 4구 인덕션에 냄비가 모조리 올라가 있고 음식 장만에 정신이 없어 보이더군요. 에미야, 어머,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너, 이게 다 뭐니? 아, 아버님이 오늘 생신이시라. 알고 보니 그 인간 생일이라 생일상 받아 먹으러 온 거였죠. 저는 거실로 다시 가서 그 인간에게 소리쳤어요. 생일이면 니들 둘이 생일상 차려서 먹으면 되지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거야?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건 말 함부로 하고 그래. 나도 시아버지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그깟 생일상 하나 받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 난리야? 뭐라고? 그 남자가 저에게 소리를 치는 동안 예전 그 상간녀가 희죽거리며 웃는 게 보이더군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놨던 분노가 폭발했고 차려진 생일상을 엎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엎연내가! 그 남자도 눈이 돌았던지 상이 엎어지자마자 그 큰 손으로 제 얼굴에 따귀를 놓더군요. 얼마나 세게 쳤던지 그 힘에 밀려 저는 뒤로 넘어갔고 그만 거실장 모서리에 머리를 박고 말았어요. 그 충격에 제 머리가 찢어졌고 온데 피가 튀고 철철 나기 시작했어요. 손자는 새빨간 피에 놀라서 울고 며느리가 급하게 부엌에서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다시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옆을 돌아보니 아들이랑 며느리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채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아들에게 들어보니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있고 찢어진 부분은 꿰맸다고 했어요. 그 인간들은 아버지 집으로 가 계시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할 것도 없어. 나쁜 인간.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마음이 약해져서 엄마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도 제가 계속 받아줬던 것 같아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제라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며느리는 자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며 자책을 하면서 울더군요. 자식들이 무슨 죄겠어요. 마음이 착해서 냉정하게 쳐내지 못하는 걸. 게다가 남도 아니고 아들의 아버지이니. 저, 이제 아버지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컸잖아요. 그동안 엄마 속인 것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저도 아버지 안 보고 살래요. 엄마, 힘들게 안 할게요.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아이들은 그동안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 남자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면서 이제는 선을 긋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더군요. 부모 자식간을 강제로 끊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아비 역할도 제대로 안 한 인간이 뒤늦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꼴을 저는 못 보겠더군요. 그래서 그 인간을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요. 폭행죄로요. 증거는 차고 넘쳐서 그 인간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이었죠. 고소를 당하니 깜짝 놀라서 저를 찾아온 전남편은 저에게 합의해달라고 윽박을 질렀어요.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 이번에 가만히 안 넘어가. 제대로 사과하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대접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 아른채도 하지 말고 내 말대로 안 하면 당신 콩밥 내가 제대로 먹여줄게. 성민이 엄마, 우리 사이에 왜 이래? 콩밥이라니.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성민이라도 좋을 게 뭐가 있어. 이래나 저래나 당신이 우리한테 피해주는 건 마찬가지야. 몰라서 그래. 단호하게 요구하는 저에게 전남편은 계속 사정을 했고 결국 다시는 아들 부부에게 찾아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합의를 해줬어요. 당연히 그 각서는 공증까지 받았고요.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은 건지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라도 인연을 끊어내려고 수를 써놨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는 솔직히 못 믿겠어요. 그래도 지도 아비라는 사람이니 아들을 위하는 게 뭔지는 깨닫는 순간이 오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결혼으로 시작된 그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쭉 쓰다 보니 참 즐긴 인연이구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제발 이대로 그 인간과의 인연이 끝이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두서없이 쓴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